한국 소비자원이 24개 이유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병원성 미생물, 중금속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, 이 중 11개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이 크게 달랐습니다. 특히 닥터리에 로아스밀, 아이푸드 등 10개 제품은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육에 중요한 단백질 함량이 표시량의 40에서 75% 수준이었습니다.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5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제품에 표시된 대상 연령이 다르거나 아기가 아닌 성인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었다며 표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